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스크바에서 라이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영상은 뭐냐면은 모스크바에 쭈음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굼이 있고 쭈음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특히 러시아 사람들이 명품 같은 거 살 때는 굼보다 쭈음을 더 많이 갑니다 여기는 가면 일단 주차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일단 죄다 비싼 물건밖에 없어요 쭈음에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요즘에 생각하는 게 러시아 사람들은 잘 못 산다라는 인식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모스크바에 진짜로 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서민층들은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이쪽 특히 이런 센터나 쭈음 근처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다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한 러시아 유튜버가 이 쭈음 근처에서 사람들이 패션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느끼는 이 액수를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여기 나온 액수의 거의 두 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환율이 몇 년 전에 급락하게 되면서 이제 루블이 지금 예를 들면 달러에 비해서 이게 똥값이 돼 가지고 저렴해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체감을 하시려면은 여기 나온 액수의 따블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같이 보시죠 하이! Меня зовут 마트웨이. Мне 13. Меня 밸린 티아게. 트랙 55.000. 어.. 탁. 스탄은 오프와이트. 40.000. 만약에. 40.000. 35.000. 벌써 비싸죠? 스토나일론. 어.. где-ta 66.000. 와.. 백만원 넘쳐 저거네. 스탠나일론. 저희는 45.000. 춥고. 스탠나일론. 16.000. Robot. 셔나일론. 스탠나일론. 8.000. 이라 캐치. 크루이잖아. 부산 55.000. 음. Evangelion. 스탠나일론.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좋은 학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1,000원에 학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이렇게 말이죠. 와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13살이라고 했어요. 13살.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국으로 치면 이거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돈을 체감을 하려면 두 배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360만원 정도를 이 친구는 써야 아 그래도 불편함 없이 사는구나 라고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13살 어린이 친구가 한 달에 360만원을 지출을 하십니다. 멋진 녀석이구만. 무슨 일이야? Max. 몇 년? 15. 하이토프 플레인 800 евро. 진지 디스쿼드. 제품들이 33만원. 12. 하이토프 플레이트. 1040. 티шка. 1003. 모지드. 18500. канада 굿. 70.000. 마이클 코어스. 300 евро. 너, скажи, где ты берешь бабки? 너, 이 보시면 모드의가? Listen, 엄마와ң 싹서는 погиб? 아니요. 안고서는 못하진 것 같아? 아직은 지금은? 너, сколько 돈? 네. 너, 몇 년을 내야? 너, 몇 년을BLE? 날릴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라이더. 라이더. 에이틀 셋이 넓은istor이옅. 네. Mashbrose. Unshatava. 몇 년을때. 10. 한의 물건. 이 물건은? 이건 20. 나는 육 orth언IP? 여기 지금 스물여덟 살 아가씨가 나왔죠 앞에는 이제 꼬마애들이 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다 합쳐보니까 대충 한 6만 루블 정도 됐어요 요것도 이제 한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일 건데 사실 제 생각에 여기서 이렇게 막 과한 지출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뭐 가방이나 뭐 코트 같은 거는 좀 자기가 뭐 이쁘게 꾸미고 싶다 하면은 한 몇 십만원 짜리 뭐 그런건 살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정도면 과한 소비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와 14살 또 나왔습니다 어린이친구 8900 я вчера купил кофта gucci она не оригинал я сам себе покупал сколько отдал 8000 курт я не знаю наверное 1300 4 футболку fight 13 ну рассказывай откуда ты хоть и напаленый gucci но сам накопил ресейлом оригинальных шмоток и паленых а чё реально сейчас кто-то и паленкой ресейлит некоторые продают паль под виду марига ну ты паль продаешь и как паль паль и да но на этом зарабатываю щека сколько у тебя в месяц максимальный доход был с этого дела 1025 если прям чистый 자 여러분들 다 합쳐서 이 친구는 이제 두르고 있는게 다 합쳐서 한 1560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럼 이거 원화로 치면은 200만원 가까이 할 것 같은데 200만원 까진 않았나 하여튼 거의 200만원 거의 200만원 가까이 할 겁니다 어 일단은 이 친구는 모르겠어요 이 한 200만원 걸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 옷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그냥 구걸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은데 제가 이 패션에 대한 이해가 좀 딸립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뭐 본인이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있어요 일단은 이 친구가 뭔 일을 하든 이제 뭐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제 불법적인 건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본인이 일단 돈을 벌고 있다고 했어요 진짜 어린 친구인데 아까 14살 13살 14살 이런 어린 친구가 그래도 순수익으로 25000루블까지 번다 이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초딩 때 뭐 물총 쏘고 애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뭐 그런거나 할 줄 알았지 순수익으로 25000루블 한화로 치면은 그래도 뭐 한 40만원 돈은 이제 본인이 벌어가는 건데 매달 이 정도 대단한 놈이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13살 14살짜리 꼬마도 한 200만원씩 두르고 다닌다는 거 야시 제가 막 팔찌가 제일 비싸네 아니 막 그 뭐야 겉에 뭐 있는지 패딩도 입고 있고 뭐 바지 뭐 다 가방 다 있는데 팔찌가 그래도 이 사람 한 것 중에 제일 비싼데 뭐 그렇다고 엄청 막 고액은 아니지만은 이 팔찌에 나는 이 돈 쓸 거 있으면은 다른 옷을 더 샀을 거 같아 제가 패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자세히 말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Красноярска. 무슨 일일까요? 저는 저녁에 왔습니다. 저희는 저녁에 왔습니다. 그럼, Красноярск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나요? 부феты.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른? 수빈? 잘 지냈고, 김치, 50K 천rament은 10개였다 하리까지, 25개였다 바이브 가까운 그치, 15개였다 거기서 이는 켄, 이는 55개였다 보관한adora 지냈고, 스티너림도 표상 켄쥬루 여드벤은 17개였다 brain은 뱅바닥이 knee 혼족도? 뱅바닥이? 12개였다 Apple Watch 4, 30K, 그리고 브라스테레트, 심각한 코스타레트. 이게 뭐, резинка Chanel? 네, 근데 얘가 네데로 500 рублей. 제가 ее брал во Швейцарии. Где ты берешь бабки, чтобы по Швейцариям браслеты покупать? Ну, родители обеспечивают, спасибо им большое. А тебе родители покупают или дают тебе деньги и ты сам покупаешь? Покупают родители, покупают, да. Ну, я с ними хожу иногда, они, говорю, нравится, не нравится, они покупают. Но это не просто так они покупают, за оценки, за учебу. А было такое, что тебя наказывали и ничего не покупали? Если наказывают, то могут компьютер забрать, телефон. На какой период самый большой у тебя забирали телефон? Телефон, не знаю, но компьютер на полтора месяца забирали. Это были сложные полтора месяца без него, если честно. Ты такой модный, у тебя в школе девчонки-то засматриваются уже? Да у нас в школе все так одеваю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у нас дорогая школа, частная. Сколько стоит обучение? Не знаю, ну, нас трое, на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скидка идет. Но я знаю, что родители в месяц по миллиону платят за троих. То есть на троих детей выходит больше 10 миллионов в год? Да, получается так. Аг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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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еоргий. Георгий. Ага. Георг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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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га. Георг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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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